안녕하세요. 아나기 쏟아지니 경민 언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와 숯불에 진짜 제대로 구우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상에 여기 이렇게 예쁘게 꽃 심어놓으시고. 어머 어머 어머. 오늘 날씨와 여기 너무 잘 어울리네. 너무 잘합니다. 우와. 내가 요리한 걸 아직 안 따고 있었어. 너무 감사해라 세상에. 야 잠깐만. 우리 카메라 켜냐며. 내 마음에 왜 갔지? 네 마음에 처 갔지. 네 마음에 처 갔지. 잠깐만. 내 마음에 시댁. 야 여기 언니. 언니 여기 좀 봐. 여기 집집기도 정말 언니 봐봐. 벽돌이 아니라 이 황토 흙으로 다 하신 거야. 돈 없으면 흙으로 해요. 아니 여기 사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. 올해 산대는 20이었는데. 여기는요. 여기는. 여기는 이제 10년도에 직접 사니까. 이야. 언니 여길 누가 제일 좋아했을 줄 알아. 우리 엄마. 돌아가시니까. 예전에 돌아가셨는데. 우리 엄마가 왔었으면. 정말 기절했을 거예요. 우리 엄마가 딱 좋아하네. 언니 이거 가만히 있어. 그러니까. 그리고 오늘. 난 여기서 밥 얻어먹을 거야. 그래 어디서 먹자. 밥하고 김치. 에라야 곶간. 곶간. 뒷간. 뒷간. 뒷간 화장실 아니야? 뒷간 화장실이지. 저기는요? 이거는 사우나라고 썼잖아. 아 사우나. 아 여기도 향. 향이 되게 좋네요. 겨울엔 추울 때 딱 여기 와서. 안에 있고 이러면 진짜 좋겠네요. 이게 깻잎 같은 거라고요? 아 자수요. 저거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먹을까? 엄청 향이 강해요. 야 이거 입냄새 제거에 탁월하다. 여기 완전 너무 좋네요. 진짜. 우리 남편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자기야. 여기 671014 친구가 있다. 같이 한번 오자. 언니 그네 타러 가자. 엘아 이거 잣 껍질 봤어? 이게 다 잣 껍질이야 잣. 너 잘 들여다보면 알맹이도 있대. 잘 찾아봐 빨리. 엘아야. 찾아줄까? 와 진짜 우리가. 하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구름을 보다가. 이제는 구름을 맞닿아서 봅니다. 여기 그네에 좀 앉아보자. 어머 여기에서 진짜. 하루 종일 멍 때리겠다. 엉덩이 딱 뒤로 밀어. 엘아야. 이거 환상이구나 여기. 와 너무 좋다. 이야 진짜. 와. 너무 좋다. 랑보르기니 옆에서 안 찍었거든. 근데 이 경운기 옆에서 찍고 싶어. 경보르기니에서는 찍자. 나랑 세트 같지? 어머 저 가만큼 그래. 그러니까요. 이 등등. 미치겠다 저 때만. 언니 지금 이 바람 부는데. 예술이야. 언니 너무 잘 어울려. 어머 어머 어머. 사진 이렇게 잘 나와 봤었구나. 아 나 웃음 나서 어떡해. 왜 뭐라고 그랬어? 고치에 싸인 애볼래. 애볼래. 우리 손녀딸하고 와야 되겠다 여기. 대단하시다.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. 아 이 꽃들이 너무 예쁘다. 그냥 사방이다. 그러니까. 아 너무 너무 진지해. 대박이다. 우리. 어머 맛있다. 여기서 그러면 다 좋으실 텐데. 그래도 불편한 걸 따지자면. 불편한지. 왜 불편한데. 왜 불편한지 모르겠지. 그럼 반대로 물어보자. 여기 시골에서 사시면서. 너무 좋으시겠지만.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. 어떤 게 불편한지. 아 이 사람이. 뭐 대답하고 있어 나도. 눈치가. 와. 40분 정도. 상현님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. 뭐 배가 제일 좋으세요. 갑자기 바베큐에 드릴까? 아니 아니요. 무슨 바베큐 있어요? 그 언니 역시. 그러지. 단심이 있어. 목살 있어. 또 너무. 아우 나 초지 곤란이야. 상추에다가 그냥 돼지 고기나 구워 먹을까? 가수와. 그냥 밥을 먹지 말고 그래. 그냥 가. 제일 간단하대요. 정말 제일 간단하게. 아니, 이 솥도 너무 재밌다. 이야! 우와! 숯불에다 하는 거야, 언니. 그러니까 맛있겠다, 야. 다 키우는데도 한번 가보자. 위로 올릴 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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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. 안 하고 있다, 야. 어머, 세상에. 안 돼, 안 돼. 여기에 이렇게 비타르 지네끼리 옹기종기 모여 있고 여기서 따는 거야, 상추를. 상추에... 야, 진짜 맛있겠다, 상추. 어, 쪽파에 막 이 파슬리. 보리수. 어우, 너무 이뻐. 먹어봐. 나 지금 보리수 그늘 아래. 언니, 이거 내일 잼 만드는데. 어머. 너무 맛있어? 야, 너무 맛있다. 언니, 먹어보자. 어머. 어머, 세상에. 약간 저기 같아, 체리 같아. 맛있지? 정말 예쁘지 않아? 언니, 우리 보리수 예쁘게 먹는 거 광고 찍어보자. 어쩜 이렇게 예쁜 보리수가? 보리수 하나 따서? 여기 꽃밭 좀 봐, 얘들아. 와, 정원, 정원. 와, 세상에. 너무 예쁘지? 와, 이 꽃 좀 봐. 와, 여기 앉아서 진짜 한숨 자면 딱이겠다. 더워요, 쪄죽어. 아, 저기 있는 옥수수 좀 봐. 어, 이 똥떡관도 열어보고 싶어요, 뒷관도. 왠지 낭만 있을 것 같아. 또 떨어지는 건가? 어머. 근데 이렇게 통풍을 해놓으니까 냄새는 안 난다. 이거 비료도 하세요, 그럼? 그럼요. 오오오오오. 이따 상추 맛에 봐요. 아우, 상추. 어떡해. 경훈 언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. 서울은 진짜 별 볼일, 벌 볼일이 없어. 근데 여기는 벌 볼일, 별 볼일이 다 있어. 꽃길만 걸으세요. 정말 우리에게 뿌려준 그 꽃뿌리의 길이에요. 자, 지금 여기 도착한 지 언 몇 시간 만인가요? 두 시간 만에 집 구경합니다. 아유, 우리 이영민 씨가 코코넨내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언니, 앉았어? 여기가 집이에요. 뭐가 이렇게 웃겼어? 아니, 너무 재밌었어. 여기 물론 숙소가 뭐 오성급 호텔 같지는 않지만요. 깨끗하고. 이, 여기의 분위기와 딱 맞네요. 너무 좋다. 침대 두 채가 딱 있고. 내 마음의 외갓집. 내 마음의 시집, 네 마음의 시대가 아니고요. 내 마음의 외갓집 환영합니다. 이 바깥이 보이는 게 예술이야. 그치? 게다가 바람도 너무 시원하지?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하고, 변기 있고 세수하고. 어머, 이거 너무 재밌다. 왜? 이 북을. 너 저 사장님이 아까 얘기한 거 알지? 여사장님이. 시끄러운 거 아주 딱 색이라고. 이 북을, 이거 의자로 만든 거야. 어머, 너무 좋다. 이 북을 이 의자로 만드니까. 너무 귀여워. 그래? 어머, 우리 노 젓는 거 너무 재밌게 나왔어, 언니. 진짜야? 너무 웃기다. 너무 웃기다. 와, 숯불에 진짜 제대로 구우신다. 너무 맛있겠다. 어디 봐봐. 언니, 이거 좀 봐봐. 정말 제대로 구우셔. 숯불에다가, 와. 와. 마음에 좋은 고기 나왔습니다. 사장님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벌써 했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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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달려는 루콜라야. 아, 나 루콜라도 너무 좋아하는데. 내일은 루콜라 찔러낼게요. 아, 루콜라 너무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얼마나 싹싹싹락도 몰라. 으음. 고기를 숯불고서 좀 맛있긴 하지마. 와. 이 야채 바로 우리가 땄잖아. 아, 이 향이 바깥에서 파는 거랑 진짜 너무 달라. 다 살아있어. 그리고 비료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았니? 아, 진짜 맛있다. 거르밀이야. 응. 싹 많이 먹어. 어, 그러려고. 어머, 어머. 내가 옛날에 그 카레라이스 접시 핥아먹듯이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음. 어, 너무 예뻤셨겠다. 혜민아.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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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. 음. 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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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봐봐 어머 어머 이거 좀 봐봐 실사할게 소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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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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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이거 어떡하자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만들어주세요 강좌야겠다 아휴 사장님 별 보러가요 별 보러 별 보러 가요. 우리 배추랑 꿀이랑. 가자. 딱 있어. 북두칠성. 나 너무 기분 좋아 지금. 북두칠성이 보여서. 이 바닥에 들어누셔보고 싶지. 들어누어. 이렇게 별이 많고. 별이 쏟아진다. 별이 쏟아진. 해변으로 가요. 해변으로 가요. 저 별은 나의 별. 저 별은 나의 별. 별빛에 물들이. 밤같이 까마는 동작. 저 별은 나의 별. 저 별은 나의 별. 아침 시작. 아침이 들. 내릴 때까지. 마스카 하지 말까 봐. 아니야. 깔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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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웃는 척하다. 점막 진짜 예술근 처였던. 아 나의 찰정박. 제발 좀 이렇게. 살짝만 해도 다 된거야 지금. 아 그니까. 그냥 이거랑 너무 이쁘죠? 아까와 너무 다르죠? 이렇게 입고 계세요. 이뻐요. 봐봐. 어느 제품이에요? 이거요? 협찬으로 갖다 준 건데 써보니까 괜찮으세요. 이거 아주 괜찮아요. 저 보세요. 괜찮아요? 너무 이쁘신 거 아니에요? 순식간에. 빨리 왔네요. 언니, 2분도 안 걸렸잖아요. 지금 딱 2분이에요.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, 볼펫을. 이 산속의 아침은 또 오후가 또 달라요. 너무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. 콧구멍이 뻥 뚫려. 장미마다 색깔마다 다 모양마다 향이 달라. 향기가 달라? 다 달라. 어머, 몰랐어. 아, 진짜. 얜 장미 아니지? 얘도 장미야. 얘도 장미야. 난 장미가 이렇게까지 활짝 핀 건 못 본 거야. 어머 언니, 색깔이 진해질수록 진하나 봐. 이게 색깔이야. 그리고 장미 중에 얼굴 큰 애 있잖아요. 주황색. 얜 진짜 완전 향수다, 향수. 주황색, 노란색. 이게 향이 다 달라. 저기 다 있어. 진짜 다 다르네. 그러니까 다 맡아봐, 오면서. 다 다르대. 어머, 얘는 색깔대로 또 연하고요. 얘도 맡아봐. 얘는 진짜 진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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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저 빵 말아. 어떡하면 저 이 빵 굳는 냄새. 어제 그 반죽인 거 아니에요. 그래. 네, 그렇죠. 어머,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게 변하고 있어. 어머, 세상에. 이거는 정말. 어. 아니, 이건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. 오늘 눈이 너무 예뻐요. 정말로 2분 걸렸어요, 이 화장. 우리야. 해 주신 거예요? 그냥 2분 메이크업, 2분. 2분. 너무 웃기죠? 어제 왜 안 해줬대요? 명물 화장이군요. 우리 좀 명물 화장. 명물 화장. 명물 화장. 우리 나이에 50살 이후에 꼭 지켜야 될 거. 피부 촉촉히, 그다음에 약간 혈색을 주는 볼터치,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희마리 없는 눈매를 약간 점막을 메꾸고 마스카라를 반드시 하는데 두 개 다가 워터프루프야. 왜냐하면 눈 비비고 눈물 흘려도 안 번지는 거 그런 걸 해야 돼. 아니, 세상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해. 정말 여기서 다 직접 딴 아침에 딴 이 샐러드. 이거는 진짜. 메시 포테이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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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거구나. 어머, 이거구나. 흥분돼, 지금. 흥분. 줄게. 고마워요. 이야, 세상에. 빨리. 이럴 수가 없지. 어이구유. 와, 이건 진짜. 너무 맛있어, 이리와. 이야, 진짜 우리 사장님 덕분에 이게 웬일이야. 아니, 언니. 아침에 이렇게 바람 쐬면서. 환상이지. 환상이지. 뭐야, 이게. 이럴 수가 있냐고. 아, 근데 진짜 이거 완전 환상인데. 아, 나 이 외갓집 어떻게 해야 돼, 내 마음에. 이 외갓집, 친갓집. 아, 너무 좋지, 근데. 아. 이야, 이 노을 질 때. 그냥 여기 이렇게 낮에 있으면 덥지도 않고 시원하네요. 아, 나 이거 진짜. 이거는. 나 개인, 개인 주장을 해. 아, 행복해. 작가님 좀 빨리. 자, 나보기가. 이렇게. 나 미치게 써주네. 아, 못 따라와 진짜. 물에 밟고 아장 내고 가서. 아장 내고 가서. 아장 내고 가서. 아장 내고 가서. 야, 이건 진짜 우선장님. 진짜 이뻐 죽겠다, 진짜. 정말 너무 예쁘다. 이거 어차피 뭐 다 데뷔이빙 해야 되는 거치야. 너무 예쁘다. 보세요. 여기는요, 젊은 달 Y 파크예요. 와, 여기 생각보다. 야, 이 목제봐. 오우. 우와. 우와, 생각이 나왔나. 그러니까. 이런 게 재밌으니까. 어머, 어머, 여기 재미있. 우와. 어머, 언니. 여기랑 이 코치랑. 언니 봐봐. 이경민 여사님. 네. 한 잔 받으십시오. 어디 술 먹을 수 있어 진짜? 네. 아이고. 김 작가님. 우리 주모님. 아이고. 언니. 솔직히 언니 그 뒤에 걸 드시고 싶으시겠지요. 아이고 국밥 한 들은 먹겠소이다. 어머. 엘라야. 여긴 언니. 엘라야 빨리 서 봐. 쏙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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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이가 보아. 잘했네. 어우 와. 여기도 꽃길이다. 휘가 막히다 진짜. 어머나. 어머어머어머어머. 야. 언니 이거 보톡이 아닌거지 이거 좀 봐. 예뻐라. 지우가 보면 기절하겠다. 너무 예쁘다. 아아. 아아. 아아 정말 현상이야. 장풍으로 빠지기도 하겠다. 아유. 아유. 근데. 언니. 어? 퀼트 많이 봤지만. 너무 디테일해. 아니 난 진짜 이렇게 예쁜 퀼트는 처음 본 것 같아. 굉장히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. 그러니까. 이거 너무 예쁘다. 그치. 근데 이게 정말. 그라데이션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셨다. 먹от. 꼬 assurance. 거기가 burn sost Orson이. 그래야 오늘. 시 kidneys 안에서 Chickpedaline spirituality. 아유. договор이 뭐야. 아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